2시간 후 머리 조금만 지켜보실래요? 이 때문에 이게 줄이 짧아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떨어져요. 편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언니! 위험해요! 이게 깎여서 내려갔나 보다. 이거 타고 내려갔나 보다. 까불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욕하고 올라오고. 여기 진짜 대박이다.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팔 아래 잘 보시고. 이거는 걸을 때마다 약간씩 흔들릴 거예요. 네. 느껴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이쪽 배경이 좋아서 이쪽에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실 거예요. 너무 좋다 여기. 손은 이제 놓으셔도 되고요. 놓아요? 네. 놓으셔도 돼요. 놓아요? 앞에 난간 잡아보시면 돼요. 겁나 무서워. 언니 밑에 보면 안 돼요. 밑에 보지 마세요. 어떡했어. 앉아요? 앉아요? 네. 우와 대박. 이미 안 된다. 인교진. 지금 진짜 무섭다. 우리 앞에 구멍 조심해서 이동할게요. 진짜 못해. 리안아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근데 구멍이 송송 뚫려있다. 아! 야! 구멍이 송송 뚫려있다. 아! 야! 아! 야! 하지마. 하지마. 잘랐어 잘랐어. 쳤나 봐 저게. 여기 무서워 여기 무서워.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여. 광야로.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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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 자켜라 자켜라 자켜라. 야 싱다비 날 수 있냐? 날 수 있냐? 날 수 있냐? 날 수 있냐? 이렇게 가면 되나요? 파이팅! 네. 조심스럽다. 날 수 있죠. 진짜unden파